혹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? 얼굴이 훌륭하신 분이 많은 나라... 본 적은 없는데 잘생겼겠죠?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?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 아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? 스탄 나라 중에 하나 스탄? 스탄 나라 중에 하나 스탄? 스탄 되게 많죠? 타지키스탄 다문화 고부열전? 그런 데서 많이 봤어요 아 그런 데서 많이 봤어요? 모르면 몰라도 돼요? 모르겠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잘 몰라서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?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아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? 서그 볼라실라? 네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